오늘 뜨거운 테마주 동국 RNS입니다. 오늘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시작에서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들여다보면 미국, 중국이 싸우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국 RNS가 오늘 좀 뜨겁습니다. 네, 정말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동국 RNS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동국 RNS 보시면 ASM과 지난해 11월에 저탄소, 고순도, 금속정제공장 공동개발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ASM은 호주에서 히토리 광물체결이 가능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국 RNS가 히토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수급 흐름에 따라서 수납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미중 갈등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히토리라든지 원자재, 광물 관련한 이슈인 것 같아요. 중국의 자원무기화로서는 굉장히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것들이 원자재들이고 과거의 요소수 사태에서 겪었다시피 요소수 한 번 셧다운을 하게 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에너지 무기화를 중국이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내 경제라든지 전 세계 경제, 이번에 히토류라면 첨단 기술이라든지 어떤 무기들, 그리고 반도체 등의 거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히토류의 공급 제한이 실제적으로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 종목들 시세분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의존도를 한번 봤을 때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수산화 리튬으로만 보면 84%고요. 코발트로는 81%, 천연 흑연으로 보시면 89.6%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요소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내에서 요소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히토류라든지 리튬, 니켈 같은 원자재들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호주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칠레 등지에서도 원자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조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국 RNS를 포함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지. 동국 RNS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맞습니다. 동국 RNS 과거에도 최근 들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이후에 조금 물량이 소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 급하게 매물 출해가 나온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국 RNS도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어서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상한가 풀리고 나면 분명히 지금 매물대 상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매물 출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갭 상승을 띄워줬지만 이 부분들을 메꾸는지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히토류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에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재료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간 것들이 그만큼 어딘가 뭔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수급 흐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 붙었을 때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이거는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은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도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지금 별로 그렇게 수급이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외국인 최근 한 달간 해가지고 거의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 매수는 좀 들어왔지만 수급이 큰 거래량의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조금 급하게 움직였지만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거래량을 다시 한번 동반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RNS가 오늘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 긴장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역시 약간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